누나 왔어? 오늘 좀 늦었네? 누나 나 배고픈데 우리 뭐 시켜 먹을까? 너... 집에 안가? 뭐야? 내가 집에 갔으면 좋겠어? 어? 실망이다 난 하루 종일 누나 보고 싶어서 누나 막 기다렸는데 나 오늘 몸 안 좋다고 했잖아 그래? 알겠어 되게 정식하네 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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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뭐야? 아 씨발 진짜 좋아하는 척하기도 어렵다 그 순간 난 깨달았다 이 아이에게 노트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았던 이유 뭐 봐? 이 쓰레기같아 새끼 아이 씨발 너 지금 뭐 하는 거야? 꺼져 지금 내 방에서 꺼지라고! superficOD 정말로 날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상상